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이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현재 6호 태풍 트리세는 서귀포 남쪽 300km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 열대 저압부로 약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더라도 낮 기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5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9도, 포항과 영덕 31도, 경주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으로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구는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지인 울진읍과 북면 일대 주요 하천에 대해 정밀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장마철 산불 피해지에 내린 강우가 인근 하천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주요 지점의 하천수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체 보유 장비로 수소 이온 농도와 용존산소를 간이 측정한 결과 하천수 생활 환경 기준 조음 등급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학교 기본운영비 48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주요 증액 내용은 교육회복 여건 개선비 230억 원, 전기요금 지원 18억 원, 비품 구입 및 시설 유지비 231억 원 등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1조 4,926억 원으로 학교 기본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2%입니다. 경북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등을 담은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현행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원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본인부담금액 90%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합니다. 또 시술별 1회당 최대 지원 금액도 한도를 상향해 지원합니다. 신청은 경북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이며 난임시술지정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방부가 주최하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관련 우수기관에 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선정됐습니다. 유해발굴 사업은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12만 3천여 명의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안치하기 위한 호국 보훈 사업입니다.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지역에서 숨져간 무명 애국 용사의 신원 발굴을 위해 유해발굴 사업 21건의 시료를 의뢰했고 DNA가 일치할 경우 국립현충원으로 안장될 예정입니다. 올해 장마는 사실상 끝났는데 마른 장마라고 했던 지난해보다도 강수량이 더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마가 끝나도 가뭄은 여전한데요. 겨울부터 계속되고 있는 기록적인 가뭄 탓에 안동에서는 46년 전 댐건설로 물에 잠겼던 옛 마을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에 잠겨있던 안동댐 상류 잠수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976년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스물댐 마을 사이를 잊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높이가 낮아 그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인근에는 역시 물에 잠겨있던 농경지 20만평이 가뭄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는 10만평 정도가 드러났는데 올해는 물이 더 줄면서 그만큼의 땅이 더 드러난 겁니다. 주민은 이 땅에 메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곳에서도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메밀 씨앗이 뿌려진 상태입니다. 올해 장마는 한 달 넘게 이어졌지만 강수량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지난해 경북에는 17일간 193mm의 비가 내렸지만 올해는 30일 넘게 181mm에 그쳤습니다. 현재 안동댐의 저수율은 42.8%, 이맛댐은 26.8%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이상씩 줄었습니다. 이번 달 안동댐 농업용수 초당 방류량은 13.4톤, 지난해보다 7톤가량이나 줄었고 다음 달에는 10.6톤으로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하천 유지 용수 및 농업용수 여유량, 감량 등 조치를 취하여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상대는 이번 주 소나기를 끝으로 당분간 비 소식이 없겠다고 밝혀 안 그래도 기록적인 가뭄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활용할지, 당장 수시에서도 어떤 전형에 응시할지 고민이 많은 때죠. 2023학년도 입시 특징에 맞춰 수험생의 지원 전략을 짜기 위한 본격적인 입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10일 시작하는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학생과 교사 1대1로 내신과 모의평가,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살핍니다. 내신과 모의평가 성적뿐 아니라 급증한 재수생과 문의과 교차 지원까지 많은 변수를 고려합니다. 이과에 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과가 좀 적잖아요. 그리고 그 취업 문제 관해서도 이과가 훨씬 더 잘 된다는 소년도 있고 그래가지고 활짝 고민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정시로 가기에 너무 재수생들이 세서 제가 정시로 가기 좀 불리하지 않을까. 2023학년도 대비해서 수시 위중은 78%로 정시 22%보다 3.5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차이가 큽니다. 수도권 대학은 수시에서 정원의 64.7%를 뽑는 데 비해 비수도권은 대부분인 86.1%를 수시로 선발합니다. 수시에서는 내신과 최저학력을 맞춰야 하는 교과 전역, 다양한 활동을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등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 찾기가 중요합니다. 종합 전형은 다양한 서술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생활기록부를 내용을 채워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 때 자기가 종합 전형에 어울리는지 아니면 교과 전형에 어울리는지도 알 수 있고. 지난해 처음 도입한 문의과 통합형 수능에서 드러난 이과 강세도 큰 변수로 꼽힙니다. 이과 강세는 올 들어도 심화돼 정시에서 인문계열 상위권 학과에는 이과 출신이 대거 교차 합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의과의 국어나 수학 과목 선택 관련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 수능 성적에서 불리한 지점이 있다면 수시 지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시 지원까지 한 달, 수능은 100여 일 앞둔 가운데 마무리 학습만큼이나 수험생들의 지원 전략 세우기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23학년도 국립유치원과 초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 예정 과목과 인원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경북교육청 선발 예정 인원은 유초등교사 412명, 중등교사는 301명으로 앞으로 교원 정원 조정 및 추가 수급 사유 발생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첫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폐교된 안동 임동중학교 부지에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안동 임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공립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대안학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숙형 학교로 6개 학급에 90명 규모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 하반기 대안학교 부지를 선정하고 교육환경평가와 재정투자 심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8개 업종의 공급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오는 8일부터 시금료 등 18개 업종의 800여 공급자와 5만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면접을 통해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합니다. 공정위는 표준 대리점 계약서 사용 현황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수가 지난 2016년 1,055개에서 1,244개로 늘었지만 1인당 영업이익은 1,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800만 원으로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고 부실 자산을 정리해서 부채를 개선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다음 달 21일까지 폼에서 펼쳐지는 8경기에 데프리카 바캉스 이벤트를 펼칩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삼성 라이온즈의 여름 시즌 대표 이벤트인 데프리카 바캉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기아를 상대로 한 삼연전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학생의 날 이벤트로 진행되며 20일에 열리는 NC전은 유니폼 데이로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유니폼 배치와 파우치를 지급하는 유니폼 관련 이벤트를 갖습니다. 상조에 있는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내분비계 장애물질 옥시벤존을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던 중 최근 인천 산업단지 인근 하천에서 이 미생물을 발견하고 로도코커스 옥시벤조니보란스라는 학명을 부여했습니다. 이 미생물은 옥시벤존으로 오염된 물을 사흘 만에 90% 정화하고 열흘 내에 옥시벤존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이 신종 미생물을 하수와 폐수 처리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이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현재 6호 태풍 트리세는 서귀포 남쪽 300km 해상에서 북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 열대 저압부로 약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더라도 낮 기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5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9도, 포항과 영덕 31도, 경주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으로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